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건설업의 리스크와 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생산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요. 무면허건설업에 적법한 시공자격의 범위 그리고 시공자격제한 위반시 제재사항 그리고 무등록건설업체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생산구조입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 원도급을 주고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전문건설회사가 이를 다시 십장이나 오야지 또는 면허가 없는 업체들의 제하도급, 제재하도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산법상 시공자격제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자만이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면허가 없는 업체는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경미한 건설공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의 금액, 전문공사업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 예정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산법상 이런 시공자격제한을 위반한 무면허건설업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본인이 수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과징금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는 기본법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는 10%에 해당하죠.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건설업 등록 기준이 기존에 비해서 자본금 기준이 70%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갈수록 건설업 면허 없이는 공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 이참에 건설업 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면허 업체로 건설업을 영위 중인데 건설업 등록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경미한 건설공사 즉 무면허 공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건설업 실질 자산과 건설업 실질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할 점은 만약에 지금 개인 사업자로 무면허 건설업을 영위 중이시라면 성실신고 해당 기준금액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통해서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건설업의 리스크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